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현재 컴퓨터 PC로 포나에 접속하시면 아이템 상점에서 격노한 암살자 퀘스트팩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여 의상, 등장신고, 곡괭이, 래핑시티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라고 하니 컴퓨터로 포나 접속이 가능하신 분은 빨리 접속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에픽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하시고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드림이분들 유바!